네, 에로디아스 도미닉씨 참 잘했어요 I corrected your writing. Please pay attention to the sentences read. 자, 볼게요. 참 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에로디아스 도미닉입니다 저는 올해 24살입니다 제 생년월일은 2000년 2월 27일입니다 저는 필리핀 사람입니다 저희 가족은 모두 7명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동생 4명, 그리고 저입니다 저는 3년 동안 배달업에서 일했습니다 저는 3개월 동안 한국어를 공부했습니다 저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한국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만약 저에게 한국에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 다시 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에로디아스 도미닉입니다 저는 올해 24살입니다 제 생년월일은 2000년 2월 27일입니다 저는 필리핀 사람입니다 저희 가족은 모두 7명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동생 4명, 그리고 저입니다 저는 3년 동안 배달업에서 일했습니다 저는 3개월 동안 한국어를 공부했습니다 저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한국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만약 저에게 한국에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잘했습니다 다시 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에로디아스 도미닉입니다 저는 올해 24살입니다 제 생년월일은 2000년 2월 27일입니다 저는 필리핀 사람입니다 저의 가족은 모두 7명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동생 4명, 그리고 저입니다 저는 3년 동안 배달업에서 일했습니다 저는 3개월 동안 한국어를 공부했습니다 저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한국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만약 저에게 한국에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잘했습니다 자, 파이팅!